이어집니다. 가수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황영이 형, 뽀빠이 많이 컸네, 키가 안 해요? 요즘 새로운 떠오르는 신곡 중에서 유일하게 현철, 송대관, 태진아, 송도 중에서 나밖에 히트곡이 안 나와 지금 히트곡, 송현 선생님 제 곡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땅 좋아 자, 음악 합니다. 땅 좋아 사랑도 해봐라 산전수전 합격도 판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봐라 삶에 지쳐 쓰러져봐라 이 날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더 말고, 덜고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신안게는 새껏 만져 늘 만져 더더 말고, 덜고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내는 컴 없이 자른 나가는 것 같다 내는 컴 없이 자른 나가는 것 같다 실패를 해봐라 실패를 해봐라 실패를 해봐라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 이 날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다 좋아 그리스도 Shark 바라 unfortunate 해 기초 하 asshole 거 하 Yeah 이 나이에 못할게 뭐가 있을까 너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닿죠 지난대로 생각 말자 말자 너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닿죠 너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닿죠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잠깐만 지금 저 오늘 기념촬영을 잠깐 하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정세호 국회의장님과 또 유찬중 시위원님 김용중 부총장님 또 이종창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성희 어르신님 잠깐 내려가시죠 가시는 길에 내려가셔가지고 기념촬영 하나 하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으로 쭉 나오셔가지고 기념촬영 하나 하시고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용중 이종창 원장님